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수많은 환란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 동굴에 다윗이 있는 것을 모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가려주셔서 같은 동굴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환란날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환란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10편, 20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예배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금요철야 그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도 소홀한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0편, 20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린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이미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만이 품고 살아가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살면 어떤 것보다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하면 어떤 것보다 재미있고 그것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소원을 붙들고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이시편 육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순간에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지만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랑 가운데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켜지고 복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같이 참된 예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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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예배가 되고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